안녕하세요. 블록체인인사이트 바이 키웨스트의 안피디입니다. 오늘은 탈중앙화거래소 인프라에 대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로엑스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내용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탈중앙화거래소 인프라에 대한 수요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탈중앙화거래소 인프라에 대한 수요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탈중앙화거래소 제로엑스란 자산의 P2P 교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더리움 기반 탈중앙화 프로토콜로 누구나 제로엑스 런치 키트를 사용하여 플랫폼 위에서 자신만의 탈중앙화 거래소를 구축하고 서비스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로엑스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오픈 프로토콜을 통해 탈중앙화 거래소를 누구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주문이 체결될 때만 거래를 블록체인에 기록함으로써 기존 탈중앙화 거래소의 느린 속도와 기효율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제로엑스의 작동원리 제로엑스는 모든 거래 기록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방식이 아닌 오프체인과 온체인을 이용합니다. 기존 탈중앙화 거래소에서는 판매 등록과 취소, 수정 등 다양한 행위를 할 때마다 모든 내용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기 때문에 많은 수수료와 느린 속도를 가졌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로엑스 플랫폼에서는 이러한 행위들이 오프체인에서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실제 거래가 확정되었을 때만 온체인에 기록합니다. 거래 구성은 판매자, 구매자, 중개자, 오더북이며 거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개자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수수료를 제시합니다. 2. 판매하기로 결정한 판매자는 중개자에게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오더북에 올려달라고 요청합니다. 3. 중개자는 그 내용을 오더북에 등록합니다. 4. 구매자는 오더북에 나와 있는 가격을 보고 구매하기로 결정합니다. 5. 이렇게 이루어진 거래의 최종 확정만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제로엑스의 창립자, 윌 워렌입니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고 캠퍼스 기계공학 학사 과정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구조공학 박사 과정을 중토했습니다. 이후 UCSD 로봇공학연구소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에서 연구원을 거쳐, 2016년 10월 아미르반딜리와 함께 제로엑스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둘은 제로엑스가 분산형 프로토콜 기술로 실제 체결되는 거래 기록에 대해서만 블록체인에 반영하도록 개발했습니다. 그 덕분에 기록 처리 속도와 전송 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윌 워렌과 아미르반딜리는 2017년 2월 제로엑스 백서를 발표했으며, 2017년 8월 ICO를 진행해 약 240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제로엑스의 상장 거래소, 국내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쿠코인. 제로엑스의 가격, 23년 12월 7일 오후 12시 기준 약 564원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장가는 업비트 상장 시가 기준 18년 5월 30일 1,240원이었습니다. 제로엑스의 시가총액 약 4,540억 원이며, 암호화폐 시가총액 순위는 12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로엑스의 유통량, 코인마켓 갭 기준 약 8억 4천만 개이며, 총 공급량은 10억 개입니다. 제로엑스의 트위터 팔로워 수, 26만 9천명입니다. 제로엑스의 본사, 피치북을 확인한 결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로엑스의 특징, 1. 속도와 가성비 제로엑스의 가장 큰 장점은 자산을 빠르고 가성비 좋은 금액대로 거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트랜잭션이 몇 초 내로 빠르게 이루어지며,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비하면 가격도 저렴합니다. 2. 보안 제로엑스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이기에, 보안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정확히 정해진 대로 거래할 수 있고, 중앙화 개입자의 신뢰는 필요 없습니다. 유저들은 거래하는 동안 이 자산을 컨트롤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앙화 거래소와 연관된 해커나 사기에 대한 위험이 적습니다. 3. 접근성 제로엑스는 오픈소스이며,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프로토콜입니다. 즉, 누구나 접근 가능하며, 중앙당국의 승인, 허가 등이 필요 없습니다. 이 접근성은 디앱을 개발하고, 제로엑스 인프라보다 더 좋은 새로운 거래 플랫폼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에겐 혁신과도 같습니다. 서머리 디지털 자산거래소 업비트 워너마켓에 18년 5월 30일 상장한 제로엑스, 상장가 1,240원으로 시작하여, 21년 4월 9일 고가 3,310원으로, 16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7년 말, 18년 초, 21년 1월에서 5월에는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흠폭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21년 11월, 크립토 2차 상승기의 반등을 정점으로, 22년 루나쇼크, FTX 거래소 폐쇄로 촉발된 크립토인터로 인해, 23년 12월 7일 오후 12시 기준 564원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키웨스트의 유익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키웨스트 구독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키웨스트 유튜브 서포터스에 가입하시면, 키웨스트 채널의 서포터스 회원 전용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훈 디지털 경제 여부의 사무국장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해서 KBS, YTN 등 뉴스 출연을 통한 공익적 자문활동, 국회 입법 지원, 칼럼 기구, 블록체인 등 경제 강의, 블록체인 관련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 다방면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키웨스트77의 대표로서, 블록체인 투자 분석, 교육, 컨설팅 및 투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에도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어, 블록체인 교육기관, 자선단체 등 다양한 곳의 기부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암호화폐 시장에서 나홀로 투자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 세계를 직접 누비며, 블록체인 기업을 조사하고, 저명한 컨버런스 등에 직접 참여하는, 검증된 블록체인 투자 분석 전문가 키웨스트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성공으로 가는 투자 방법을 배우시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는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